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품격있는 시사골프 이야기 제 71번째 샷 시작합니다 모든 스포츠, 대부분의 스포츠가 점수, 스코어라는 것이 있죠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스코어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스코어가 높을수록 좋은데요 골프는 정해진 홀, 정해진 코스에서 가장 적은 탓수를 치는 선수가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각 홀마다 규정 탓수라는 것이 있고 몇 타를 쳤는지를 적기긴 한데요 보통 내 스코어를 투어에서는 내가 적지 않고 자신의 마커라고 하는 상대 선수가 적어요 A, B, C, D 4명이 있으면 A는 B꺼를 적고 B는 C꺼, C는 D, D는 A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습니다 왜냐하면 A랑 B랑 서로 맞교환을 하면 둘이서 서로 이제 우리 잘 스코어를 잘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커는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물론 매치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마킹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매치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누가 이기는지를 이제 그 게임에서 판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봐주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하라 선수 중에 양용은이라고 있죠 양용은은 PGA 챔피언십에서 타이거 우즈를 이기면서 아시아 최초로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던 그 선수인데요 지난 22일날 그 양용은 PGA 챔피언십 똑같은 대회에서 스코어를 잘못 오기 오기라고 하죠 잘못 기록한 그 것으로 이제 실격을 받았어요 둘째 날 경기를 끝내고 84타를 83타로 적어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회에서 예전에 그 그 시드는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우승했던 그러한 그 자격으로 출전했는데 한때 우승했던 사람이 이렇게 스코어 카드를 잘못 적어내서 오기로 그 실격이 된 것은 좀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멘트가 있는데 그에겐 영광과 허탈을 동시에 안겨준 대회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영광은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아시아 최초로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로 우승한 그런 선수였는데 스코어 카드 우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격을 안 받았어도 타수가 뭐 83타 정도 쳤으면 이제 컷오프가 당연히 됐겠죠 그래서 실제 10번 홀에서 그 보기를 보냈는데 이제 8호 기록을 해서 냈다는 겁니다 골프 규칙에서는 그 원래 타수보다 높이 더 많이 쓴 것은 그냥 인정이 되지만 적게 쓴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인에서 제출하고 나면 또 아니면 그 제출하기 전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는 이제 실격 처리가 되는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 대회에서 한때 우승했던 그런 선수가 이런 기록을 남긴다는 건 사실 좋지는 않은데요 이런 기록 잘못된 기록을 오기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좀 가끔 프로세계에서도 있는데요 그 이미정, 이미정 KLPGA 선수도 수원CC에서 열렸던 NH 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스코어 카드 오기로 중간에 이제 짐을 싸고 집에 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9번 홀하고 10번 홀에 각각 이제 파와 버디를 했는데 이 스코어를 파와 버디를 버디와 파로 적은 거죠 어차피 스코어 전체 스코어는 같지만 해당 스코어 두 개 중에 하나는 크게 적었으니까 상관없지만 하나는 낮게 적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크게 적은 건 채택이 되지만 낮게 적은 거는 수정을 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됐으면 이제 실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 스코어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 스코어를 잘못 기록된 것으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마커가 스코어를 다 적고 나서 이제 18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스코어 카드를 교환을 하죠 그리고 내 스코어도 다른 데에다 이제 적어놓은 거랑 이 마커가 적어온 그 스코어랑 이제 비교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이상 없이 다 확인을 했다라는 사인을 하고 제출을 그 스코어링 텐트 그 스코어를 이제 집계하는 곳에 내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정할 수 없고 그 전에라도 발견이 돼서 마커랑 이제 상의를 했고 또는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해서 이제 확인이 된 다음에 수정하여서 다시 내는 거는 별 문제 없으나 최종적으로 사인해서 낸 다음에는 이제 스코어 카드 5기로 작성이 됩니다 약간 다른 케이스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게 벌타인지 모르고 타수를 그 잘못 적었을 경우에는 그 벌타인 거를 나중에 인지하고 제출하기 전에 그 벌타를 더해서 내면은 그 실격 처리가 안되고요 그 상황이 아 꼭 그 끈 제출하고 났는데도 그 벌타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다 나중에 판독 됐을 경우에 추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 초에 전인지도 약간 이런 그 스코어 카드 실격이 있었는데요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는 그 전인지가 LPGA 그 기아 클래식에서 있었다네요 4 언더 68타로 좋은 성적으로 4위까지 올렸는데 경기 끝내고 나서 이제 스코어를 잘못 적은 건 아니었네요 보니까 기사 보니까 자신의 그 사인을 하지 않고 이런 일도 있네요 한두 번 그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닐 텐데 뭐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뭐 4번 최소한 뭐 2번 뭐 컷오프 되고 그러면 이제 2번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사인을 안 안 사인을 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제 제출한 걸로 그 디큐라고 하죠 디스 퀄리파 잉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텐트 쪽으로 이동하는데 우리가 그 갤러리가 있을 경우에는 가끔 갤러리들이 그 사인 해달라 그 스코어 카드 사인이 아니구요 모자에 사인 해달라 뭐 등에 사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선수가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러 가기 전에 이런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신 없는 시기고 흥분된 시기일 수도 있고 되게 화난 시기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좀 선수가 혹시라도 이렇게 스코어를 잘못 카운트 하거나 잘못 더 하거나 또는 이제 본인이 사인해야 될 걸 놓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해 가지고 실격이 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선수가 모든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나왔을 때 사인 요청이나 뭐 사진 찍기나 이런 것들 요청하기 좋겠다라는 것이 그 마지막에 그 전해 드렸고요 우리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스코어를 뭐 일본어로 일파만파 맨 끝 시작하는 일본어가 18번으로 모두 다 이렇게 일파만파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캐디가 대부분 써주죠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서로 마킹을 해서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스코어 카드를 자기가 이렇게 적는 뭐 예전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요즘 뭐 그 다양한 앱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그 앱에다가 기록을 해서 통계를 보는 것도 좋고 자신의 스코어를 리얼하게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초보에게 가장 좋은 그 우드는 연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연필로 이렇게 스코어를 편하게 쓰면 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스코어 카드를 일종의 조작인 거죠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스코어 카드는 굉장히 골프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스코어를 정확하게 적는 것은 뭐 예절의 운동에서 골프인 예절의 운동인 골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코어 카드 오기에 대한 몇 가지 케이스 선수들의 케이스를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스코어 카드를 직접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